안녕하세요 테나시아 구독자 여러분 저는 배우 천영민입니다.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저는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드라마 너와 나의 경찰 수업에서 시나리 역할을 맡았는데요. 설 연휴 동안 너와 나의 경찰 수업 많이 많이 즐겨주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저는 더 좋은 작품들로 2022년을 가득 채워나가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